주상전환 앞시오 언제 발견됐나? 올 신식입니다 놈들이 숨기고 싶은 거라면 내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뜻이겠지 흥미롭구나 오늘부로 예문관에 배속된 범열 윤이서라 하옵니다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용의 꼬리 끝에 남 기늘의 개수는 모두 맺히더랴 여덟 개입니다 이제 내 곁에서 오보 이상 뚫어지지 말아라 고사하냐? 따라오라 오빠야 낮에는 상관 밤에는 도광 제가 왜 그런 비밀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? 어밍인데? 잊지 말아라 우린 신고생이라는 것 전하 내 이름이 이전하여 내 이름으로 감사합니다.